안녕하세요. 뉴스송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학생들의 야외 학습과 주말 가족 나들이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수인성 질환 또는 감기 등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5월에서 7월에 많은 장염은 올해 유독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더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맘때쯤 극성을 부리는 장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화도 지나고 정말 여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도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장염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장염이란 어떤 질환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장염이란 설사라든지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주로 장애 발생하는 염증을 말합니다. 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감염성 장염의 경우에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와 콜레라, 대장균, 이즈, 장티부스 등 세균이 주된 원인입니다. 비감염성 장염에는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등이 있고요. 방사선성 대장염, 허율성 대장염, 배체장염, 약제유발성 장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유행하는 장염은 소위 식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균성 장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세균성 장염의 주된 원인은 오염된 음식과 물이 해당됩니다.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의 세균들이 위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되거나 더운 날씨에 쉽게 변질된 음식물 등이 오염되면서 인체내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름이 되면 장염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이게 급격히 기온이 오른 탓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장애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페류라든가 육류 등은 영양이 풍부해서 세균에 의한 부패나 변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냉동, 냉장식품들은 더운 날씨에서 냉장고 외부에 오래 두게 되면 세균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장염에 걸렸을 경우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장염의 증상은 구역이라든가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있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장염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세균성 장염인 식중독 환자를 보게 되었을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독소형 식중독인지 아니면 감염형 식중독인지 간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인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후에 장염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잠복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병력 청취가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식중독에 의한 세균성 장염들은 대부분 항생제가 필요치 않고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수액 공급 등으로 치료되며 수일 내에 호전되는 그런 대부분의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장염 주위에 보면 1, 2주 내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 치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장염의 치료는 대증요법이고요. 그다음에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합병증 없이 회복되고요. 그렇지만 영유아라든가 노인 또는 만성질환인 환자의 경우는 탈수라든가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상태가 심하면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설사나 구토로 인한 체액 및 전해질 손실에 대비해서 포도당이 함유된 생리식염수라든가 하트만액 등으로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치료 초기에는 미음이라든가 죽 등으로 소량씩 환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주 주고요. 커피라든가 콜라, 우유, 지방질이나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좀 피해야 합니다. 항생제의 경우는 적응이 되는 일부 세균 감염성 장염인 경우 병의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소아 장염 환자에서는 수액을 정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경구 수액요법을 해서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식사로 복귀하는 시도는 환자가 회복됨에 따라서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구토나 설사가 심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구토나 설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사제라든가 진경제 같은 약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를 멈추기 위해서 지사제나 진경제를 투여하는 것은 열이 심하고 또 혈성, 피가 섞인 설사를 보이는 감염성 장염 환자인 경우에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구토나 위장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반응이고 설사는 장내 독소를 사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심하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져서 회복이 지연되고 또 경과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요즘 식중독도 비상인데 기온이 오르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상하기가 쉽잖아요. 냉장고 음식 보관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조리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식품을 조리하거나 취급할 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음식을 다루기 전에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또 식품은 충분히 과열, 조리해야 됩니다. 대개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해야 되고요. 조리가 끝난 식품은 넓은 그릇에 담아서 쫙 편 후에 신속하게 냉각시켜줍니다.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지 말고 10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는 냉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냉장고 부패의 약 70% 정도만 채우게 됩니다. 어폐류라든가 육류 등은 영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에 대한 부패, 변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가 필요하고 취급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량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가열, 조리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의 상호 접촉으로 인한 교차 및 2차 오염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대량의 조리 식품을 야외로 운반할 경우에는 단열재로 포장하거나 본행 장치를 구비한 용기에 담아서 운반, 보관하고 목적지에 도착 즉시 섭취하게 됩니다. 장례라든가 결혼, 모임 등에 사용하는 식사는 가열, 조리 된 식품 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여름철에는 회나, 조개류, 계란구이, 햄, 소세지 등 식욕 제품과 가열 조리가 불가능한 샐러드 사용을 좀 피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세균이 급속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섭취 시기 전까지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출 후라든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비누를 씻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이 부패했는지 의심이 가면 먹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하고요.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 적당량을 조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보관 후에는 해동한 육류는 즉시 조리해야 하고요. 실온에서 방치하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염된 조리기가 없도록 잘 끓여서 소독해야 하고요. 여름철에는 어폐를 날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만성 간지란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임산부, 면역결핍 환자, 병약한 노인이나 영유아는 끓이지 않은 물이나 상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부쩍 오르는 5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장염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출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한 음식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장염에 걸린 경우 설사가 심하게 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료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